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기의 건조함이 더 심해졌습니다 화재 사고와 함께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학영 기상캐스터입니다 봄꽃을 기다리는 시기지만 지역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단비가 내린 이후 다시 대기의 건조함이 매우 극심해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 지역이 확대된 상태고요 어제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산불도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오늘도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6도, 안동은 1도, 포항은 7도로 시작해 낮에는 대구와 안동 14도, 포항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한편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모레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쌀쌀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개가 한때 고갈 위기에 처했다가 최근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에 대한 강력한 민관 합동 단속이 효과를 본 건데 어민들도 이참에 자발적으로 그물코를 키우고 조업 기간을 단축하는 등 어자원 회복을 위한 자구 노력에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껍질이 얇고 속이 꽉 찬 연안대개로 유명한 영덕군 축산함 자망으로 불리는 대개잡이용 그물을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현행 법률이 정한 대개 그물콘은 직경 240mm인데 올 연말부터는 255mm로 15mm 더 커집니다 남핵되는 어린대개와 암컷대개가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어민들 스스로 법이 정한 것보다 더 강한 규제를 선택한 겁니다 또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인 현행 조업 기간을 한 달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어민들이 이렇게 팔을 걷어붙인 건 지난 10여 년에 걸친 강력한 불법 조업 단속에 힘입어 대개 어자원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노력한 만큼 어자원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북 동해안의 대개 오행량은 2007년 4,100톤에서 10년 만인 2016년에는 1,300톤까지 떨어져 4분의 1 토막 났지만 이후부터는 조금씩 회복세입니다 당장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대개를 지키겠다는 어민들의 노력이 보다 뚜렷한 어자원 회복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와 울진, 안동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일대가 2028년 3월 2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경상북도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개발 기대 심리에 편승한 투기 수요를 방지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 두산리, 어일리와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화성리 등 3개 시군의 5.3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제 포스텍을 찾아 지역의 기술 창업 생태계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포항시는 과기정통부가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에 힘을 보태줄 것을 건의했고 이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기술 창업의 거점인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찾은 이종호 장관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S 2023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지역 기술벤처기업 대표들과 둘러앉아 건의사항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태양보다 100억 배 밝은 빛으로 초미세물질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인 포항 방사관 가속기를 둘러봤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를 겸해 열린 사전 환담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포항시는 이 자리에서 이종호 장관에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방사관 가속기를 이용한 4세대 신약기발 플랫폼 구축 및 국립포항 전문과학관 건립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과학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기구 장관님도 우리 포스텍이 가지고 있는 연구중심 어떤 그런 연구 인프라 이런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외에 과기부도 적극적으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를 지원하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연구중심의대는 과학 및 공학 기반의 의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기정통부 장관의 포항 방문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내 최대 2차 전지 산업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3에 참가해서 2차 전지 특화단지 홍보에 나섰습니다 포항이 국내 최대 2차 전지 양극재 생산기지라는 사실을 적극 알리고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의 당위성을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한편 포항 블루밸리 산단에 위치한 지역업체 PM그로우는 이번 전시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사업 모델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기술이 농산물 가공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쌀가루로 튀김을 만들 때 최적의 조합을 AI가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가공 기술의 수준을 높여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건협 기자입니다 쌀가루로 만든 고구마 튀김입니다 겉보기엔 차이가 없지만 기름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식감과 맛이 다르고 칼로리 차이도 커서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흡유량이 더 적은 제품이 뭔가 좀 더 바삭거리기도 하고 과자 같은 식감 때문에 더 맛있게 건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맛을 내는 정도를 알아내는 게 비결인데 쌀 품종마다 차이가 나는 데다 이걸 파악하는 과정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대학 연구팀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해 쌀 반죽의 기름 흡수량을 예측하고 최적의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쌀가루의 아밀로스 함량과 최종 점도, 시간, 온도 4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튀김 동안에 기름이 흡수됐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 모델에 학습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부터 예측 모델을 저희가 개발을 하였고 다양한 쌀 품종을 혼합해 유탕용으로 최적의 조합을 만든 것처럼 다른 제품에도 적용이 가능해 농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쌀 가공 산업에도 활용되면서 쌀 소비 촉진에 한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을 걸로 예상되는 동해, 남해 지자체인 부산시와 제주도 등도 전담팀을 꾸리고 대책 마련과 입장 발표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도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끄는 부조리한 현실을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태가 여실히 보여줬었죠 우리 경북 지역은 어떤지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역시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선 사건들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안동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관련 사건의 법원 판결문입니다 2학년 피해 학생은 같은 학년 가해자 4명으로부터 특정 애니메이션 영화의 대사와 행동을 따라하라고 강요받는가 하면 급식 반찬을 빼앗기거나 저학년 교실로 끌려가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폭력은 갈수록 더 심해져 나중에는 신체적 폭행과 성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신고를 받은 안동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게 전학처분을 결정했지만 해당 학생은 전학 취소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가해 행위가 가장 심한 친구가 전학처분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가해 정도가 덜한 자신까지 전학처분을 받는 건 억울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가해자가 친구 간 장난 정도로 여기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주동자가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징계를 달리 내릴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강제 전학처분이 내려진 지 107일, 석 달이 더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원 선고 뒤 전학 조치가 바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안동교육청이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라인은 전학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의 학교 재배정을 학교장이 교육청에 지체 없이 요청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분 이행기간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점은 사각지대로 보입니다 이렇게 경북에서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한 사례는 지난 1년간 53건에 이릅니다 이 중 17건이 퇴학 또는 강제 전학 처분 등 최고 수위의 징계에 불복한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강제 전학 결정 이후에도 소송을 통해 7개월간 전학을 미뤄온 정순신 아들과 비슷한 사례가 우리 지역에도 적지 않은 셈입니다 가해자들이 이렇게 법의 힘을 빌려 학교폭력 징계를 사실상 무력화한다면 피해 학생들의 고통도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경주시 건천읍 주민들이 종합장사공원인 경주 하늘마루 진입로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하늘마루가 주소만 서면이고 실제 진입로는 건천으로 개설돼 피해를 입고 있는 데다 장례식장이 건천읍과 가까운 만큼 건천읍도 주변 지역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 하늘마루는 경주시가 지난 2012년 국도비 등 370억 원을 들여서 화장장, 장례식장, 봉안당을 갖춘 종합장사공원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지난 2020년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일대에서 발굴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서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발굴된 유해는 경산시 남천면에 거주하다 입대해서 안강 기계 전투에 참전한 고 태재명 일병으로 확인됐습니다 봄꽃을 기다리는 시기지만 지역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단비가 내린 이후 계속해서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해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건조주의보는 대구와 경북 전 지역으로 발효지역이 확대된 상태고요 어제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산불도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지역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안동은 1도, 포항은 7도로 시작해 낮에는 대구와 안동 14도, 포항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말까지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모레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쌀쌀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 중부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청도 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4도, 청도도 14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4도, 김천 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1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도, 봉화 영하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4도, 봉화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려 cai